아.. 미치겠다.. 대체 몇 번을 해도 잠이 안 깬 건가.. 템템 잠깨기 만들어줘? 템템버린의 오프라이드 비밀 5개 풉니다. 저처럼 비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? 템템 본명 폭로합니다. 아이 그거 안돼요! 아이 나 김정인 컨셉인 거 찍힌단 말이에요. 몇 년 동안 빌드업 해놓은 건데.. 여보세요? 김범이 빨리 놀 들어와. prettier. 뽀미 롤? 롤오올~! 그래! 잘 오니… 안 돼 템텐버린 정신 차려! 참 계란 말이야.. 아이 뭐해다가 그렇게 졸려 여기 다 뭐지? 응? 흐흐흐흐 응? 진짜 재수없다 그치? 맞아 우리가 더 때리자 우리 디듀 이득 오 디듀 나있어 물 싸다고 좋아요 오 울고 있어 흐흐흐흐 아 잠시만 쟤 풀 있어? 내 풀 있어 자꾸 막고 다녀 흐흐흐 제가 자꾸 나 때려 쫄 트렌들 위통사 제 이름 왜 이렇게 막고 대니 아 나 파텀 받을게 쟤네 지금 우리 okay okay 이런데 피할 수 없지 나왔어 오케이 고고고 와 나 누워있는데 어떡해? 왜 죽었어? 이러면 계속 데미지가 딱 데미 안되네 다텀 고웅 준비 오케이 천천히 남이 죽는다 남이 죽는다 죽으면서 오웅하면 안돼 야 죽음에서 호흡하면 그게 무슨.. 무슨 이득이야? 우리 호흡 너무 열심히 했나봐 언니 그런가봐 숨에 바쳐서 호흡했다 야 이러면 바텀 계속 질걸? 당연하지 얘는 4킬이고 난 1킬인걸? 뭐? 아니야 내가 그럼 1딜 할게 너가 뒤에서 소프트 해줘 너! 아니 꼬비언니 개잘하는데? 뭐야? 쟤 왜 죽었지? 원맨 게임하고 있어 내가 1딜 할게 내가 소프트 하는게 맞다 어? 잘못했다 안 돼! 1딜 축소! 복수해줘 나는 살색을 더 들을 수 없는 몸이 되어버렸어 아하하하하하하 달려! 뭐 죽으면 죽을뺐네 가자! 죽었다! 아 이 미친 내가 지내? 야 얘 원딜인가봐 아아아아악 원딜이야! 안 죽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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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 미치겠다 대체 몇 번을 해도 잠이 안 깼어 템템 잠깨기 만들어줘 템템버린의 오프라이드 비밀 5개 풉니다 템! 아하하하하하 죄송합니다 어 나 절대 알려지면 안 되는 비밀 다들 저한테 왜 그러세요? 저처럼 비밀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? 템템은 분명 폭로합니다 에이 그거 안돼요! 에이 나 김정인 컨셉인거 느낀단 말이에요 몇년동안 빌드업 해놓은건데 하하하하하하 그냥 공개하고 주의쓰고 아니 맞아 내가 따로 이렇게 시켰어 응 저것이 육식 피들스틱? 아니 뭔가 이상해 남의하는 세나는 분명히 센는데 아하하하 아까 템템이다 어? 잡나? 어? 어 잠깐만 이러면 내가 피가 없어 미안 사무 힐 해줘 아이고 미안 내가 피가 스탬트만 기다려줘 하하하하 내가 힐 잘못 썼어 미안 괜찮아 나이스 속방 나이스 나이스 이러면 얘도 잡았지 나이스 나이스 왜 보냐고 갱쌩's ille 템센아 와 lim 어 왜 도망가자는 왜 도망가자는 내 말을 안들어 줬어 종류 Euh 이 neurological 으악! 아아.. 트럭스 개 무서워! 졸망이 왕 있네. 똘붕아. 아이고 똘붕아. 아니 얘 뭐냐구. 아 트럭스 온다. 어 트럭스 온다. 온다 온다 온다. 일단 숙박은 맞췄던데 내가 죽겠다 아이고 애들 다 오네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한테 오지 마시다고요 에잇! 어 개무서워 그만! 저한테 오지 마세요 모빙해! 안돼! 이거 어떻게 모빙해 저한테 키울 수 없다 안돼요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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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파전 힘들까? 아이유스 영출력이네 오우! 오우! 안될까? 오우! 오우! 맞다쿠! 이즈!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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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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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음 야! 기가! 야! 이게 뭐냐고 이 지금! 아니! 아 conditions! 아 어떡해! 아하! 아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하핳핳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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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hotographers 한참을 못한거에요 저희 1승 켜낭인가요? 아 진짜 11번 해보겸 저희 케인 워너 멍청이 안돼! 살아 살아 살 수 있어 안돼 살 수 있어 살 수 있어 가위기 싸우는 것 같아 오케이 케이드! 케이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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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히 좀만 기다렸다 완전히 좀만 기다렸다 교복 다녀와 안돼! 괜찮아 괜찮아 이 쩌식이 어디서 이 쩌식이 절대 죽게 하지 않으니까 덜덜 멋져 베리어네 아 근데 미디엄 하나도 저희 아까 풀이랑 베리어 둘 다 빠졌지? 퓨는 모르겠고 일단 베리어는 떴어 버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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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똥겜 수준 조이 갔어? 장모 미안해 나 가야되기 리츠가 백옵을 빨리 가준네 저쪽은 다이아 플랜인데 우린 그 티어가 안돼 네, 쉴프오빠 말고 아니, 아니, 부실은 있는 게 맞는데 왜? 왜? 더 부실이야 이해가 안 되나? 6년 전 다이어를 다이어로 치면 어떡해? 지금 게임하는 거 안 보여? 나 미래 다이야 실력대가 맞으면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은 원 딜도 없다 연습은 커녕 왜? 언니, 어떻게 하게 해? 언니, 그냥 부끄러워 우린 그냥 쓴 덩어시거 지금 우리 상대편 골즈 이런 애들 잡히는 것도 이렇게 쓴 덩어시거 10년 뒤에 나였으면 비볐다 10년이 너무 많아 10년 뒤에 내 거 생각하는 거야, 나는? 혼자 다 상대하고 있네 역시 실뿔 드디어 이겼어! 김슐프 영원함이라 이겼다! 민조! 난 부끄러워! 이겼다! 필승법을 안 하는 거 같아 셀프 형의 미드를 보내서 야소를 시키는 거야 명품 리더시 드렸습니다 아, 감사합니다 여러분이라는 목재가 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뽑을 수 있었습니다 아, 목재였어요? 아, 목재였어요? 아, 목재였어요? 아, 목재 여기까지 할까요, 롤? 고생하셨습니다 여보! 여보! 고생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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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하셨습니다